자, 모두들 시험지 받아가세요. 이게 뭐야? 지난번보다 15점이나 올랐잖아. 기념으로 엽떡 시켜 먹어야지. 떡볶이는 살찌니까 운동 겸 포장 주문해야겠다. 아싸, 3,000원 할인해주네. 어머, 입으로 정리까지? 오예! 맛있게 매콤한 동대문 엽떡 떡볶이! 엽떡 떡볶이! 안녕하세요, 잔망 루피예요. 오늘은 룩떡이들의 사랑 덕분에 2화만의 PPL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엽떡 떡볶이, 엽떡, 엽떡, 주먹김밥, 튀김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치즈 늘어나는 것 봐! 와, 한 번에 4개씩! 와! 매워, 매워! 와, 매워라! 매운데 맛있게 매워서 계속 먹게 돼요 중독된다 다음 치즈 와 대박 알쏘 치즈가 아주 쫄깃하구나 발굴 쇼를 보여드릴게요 소스에 찍어서 짜잔 엽도구도 이거 뭐야! 경찰 불러! 너무 맛있잖아! 튀김 주먹김밥 맛있게 먹는 법 보셨죠? 김말이 아우 으음 짜잔 아우 아우 으흠 으흠 오늘도 엽떡 꿀조합 메뉴들과 함께 잘 먹었습니다. 안녕!